오.. 저기.. 그.. 뭐지?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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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입생 환영을 한다고! 그.. 루키데이! 19살 때 이후로 처음 올라왔어요! 야구 보러! 그니까 이쪽으로 잠깐 나왔어요! 살짝 설렜나요! 이거 혹시 뒤에 뒤에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아니.. 안 해봤어요! QR코드! 본인 사진 업로드해주세요! 네! 본인 사진! 네!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강남형이랑 주먹콤 하고 있네요! 강남형 바라기네.. 완전.. 그치? 오오오오오오오 어떤 느낌이있으니깐? 느낌이 이상해서.. 약간 야구장이랑 느낌이 다르네요.. 어? 어떠십니까? 뭐야? 펜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세롯게! 그때? 어.. 근데.. 그때!! 이쪽! 앉았던.. 이쪽이 테이블에서 앉았던 것 같아요 어! 한 번 가볼까요? 아무도 안보여..아무도 안보여요 아니에요 다요 누가 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 샵이나 좀 구경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저거 이쁘던데 저거 하얀거 한번 입어봐요 입어보는 건 아니죠? 이거 왜 손수단은 안줘요? 진짜요? 한번 입어봐 아 이거 어떻게 입어요? 입어봐요 입어봤어요?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 진짜? 이거 맨투맨인데 안 입고 입었어요 맨투맨이에요? 네 바람막이 아니에요? 손수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해서 한번 이렇게 있어요 화이트랑 블랙이랑 블랙이랑 색 다 이쁘게 그럼 색이나 한번 패션쇼기 한번 입어봅시다 이쪽에서 한번 베팅을 하시고자 자 이거 자 사이즈 2X 이거 잘하네 네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예쁘다 손수단도 주면 안 돼요 이거? 오오오오오 거기 포토카이 뽑을 때 이거 입고 하시죠 아 근데 이거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ujah prophecy hare 너무 싼데요. 이거를 이거 가져오세요. 또 떼 드릴게요. 이야... 따라오길 잘했죠? 맞다 전역하고 엄마가 야구장 왔는데 짝짝이 사 왔는데 뭔가 한번 불러보셨다고 하십니까? 네, 불러요. 전화로... 그때 처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형이랑 같이 전화 왔고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전화 뒤에 뗐습니다. 낯간지러워. QR을 어떤 게 나왔을 때? 포토카드 별명은? 응... 그... 신기한데? 왜? 이조로 랜덤으로 나오는거예요? 네! 그... 실제 사인 몇장 하셨습니까? 많이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당첨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안되죠! 확률이. 이거 어떻게 보관하실거예요? 지갑을 두놔야죠. 아.. 그래요? 우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나온다 카드를 쓰기 위해서 미안해요 사전 보내드릴게요 진짜 아 이거 괜찮네 더 비싼 거 받았잖아요 여기 이 밤이 되게 아 엄청 그러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카드 있어요? 와 돈 있어요? 꼭 있어요? 롯데 손성빈 안타 손성빈 안타 손성빈 오 hour 손성빈